부회화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삭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은 세력이 들어올리고 강한 이슈로 인해서 세력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등락폭이, 단기 변동폭이 심하고 단기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게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 이 종목은 지금 최고가가 13,000원짜리인데 13,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15,000원 정도는 15,000원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빠졌을 때 한번 사고 또 많이 올라갔을 때 또 팔고 이런 단기 매매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삭엔지니어링을 보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따지고 이라면 조금 그게 있는데 개인이 매도 물량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리 강한 이슈가 나와도 개인들이 모여서 매도 물량이 이래 있는데 매도 물량을 이렇게 개인들이 뚫어올릴 수는 없어요. 매도가 쏟아지는 물량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이삭엔지니어링은 그 매도 물량을 먹고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 먹고 올린 게 세력이 먹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한 상하가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낼리를 하고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아니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라도 거래량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하락이 등락폭이 되게 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물량을 넘기든 아니면 더 덜 올리든 그걸 하려면 충분하게 등락폭이 심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삭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하게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좀 봐도 그러나 이제 단타나 단기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기법이라든지 뭐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단타라든지 단기 단타를 어떤 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어떤 추경 매수를 어떻게 안 해야 되고 시간대를 어딘 시간대에서 해야 되고 이런 걸 조금 알면은 조금 괜찮은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등락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했는데 딱 그 조금 망설이면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내가 사뿌면 또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딱 정해진 포지션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조금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본인만의 어느 정도 그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부가신이었습니다.